정말 너무 사랑했다고 다시는 너를 떨어지 않겠다고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그만보다 감사합니다 네, 추원은 말 날보다 이별의 남아라는 곡이었고요 계속해서 다음 곡을 들려드릴게요 원래는 마지막 곡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준비를 했었거든요 마지막 곡을 하고 그 다음 곡을 앵콜로 받으려고 했는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앵콜로 안으면 어떡하나 걱정하면서 세 번째 곡으로 그냥 준비를 했어요